반갑습니다. 우리가 6주 차에는 도함수 그리고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리니어 프로시메이션 등에 대해서 학습했죠. 이번 7주 차에는 도함수가 인볼브된 다항식, 방정식인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. 그를 위해서 도함수의 응용, 즉 극대, 극소, 최대, 최소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게 미분이라고 하죠. 그 다음은 면적 구하기, 적분이라고 하죠. 그리고 도함수가 인볼브된 방정식, 해를 구하는 미분방정식, 그리고 전체적인 사용되는 공식들 모음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내용들은 코딩으로 미분방정식 정복하기, 또 코딩으로 적분 정복하기 등 제가 쓴 원고들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미분과 적분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을 거고 오늘은 우리가 실습, 이 메스앤코딩에서 실습하는 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6주 차에서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자, 오늘은 도함수의 응용을 또 시작합니다. 자, 함수 f가 구간 i에서, 인터벌 i에서 정의되어 있을 때 이 i 내에 그 x, i, x2, 그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항상 x1이 x2보다 작으면 f of x1이 f of x2보다 항상 작으면 그러면 우리는 f는 구간 i에서 increasing 한다고 하고 이렇게, 이렇게 f of x1보다 f of x2가 언제나 커지는 거죠. 그러면 증가한다고 하고 또 거꾸로 x1보다 x1, x2가 큰데 f of x2는 f of x1보다 작아지는 모든 구간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f는 이 구간 i에서 감소한다고 얘기합니다. 즉, 그림으로 쉽게 볼 수 있죠. 이건 증가함수고 이건 감소함수라는 소리입니다. 그걸 수학적으로 쓰면 저렇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도함수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구분하는 증거를 주고 또 이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이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고 그리고 또 이게 도함수 자, 퍼스트 데리버티브 f' of x가 아니라 f' of x, 이게 도함수 도함수의 도함수죠. 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이게 이 함수가 위로 볼록한 함수냐 어떤 구간에서 또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냐 뭐 이렇게 구분하는 위로 볼록하냐 또 아래로 볼록하냐 그런 증거를 주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할 거고 도함수의 응용입니다. 이 도함수의 응용을 이용해서 1개 도함수와 2개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 함수의 극대, 극소, 최대, 최소를 구하는 걸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극대와 극소 그 다음 이 전체 구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또 최소값을 이제 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학습하게 되겠으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크리티컬 포인트 f' of c가 0이거나 f' of c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고점, c를 인계점을 찾고 이 인계점을 이용하여 찾은 다음에 페르마의 인계점 정리를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. 이걸 이용해서 극대, 극소를 구하는 과정을 이제 예를 통해서 코드로 실제로 학습하게 될 거고 그걸 실습해보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. 이어서 이제 면적을 구하기 이 원의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 하는 역사적인 그런 설명과 실제 함수를 그리고 함수를 그려서 이 함수가 축과 x가 만난 이 면적 이 면적을 실제 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이런 내용들을 학습할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고 또 면적을 구하고 또 부피를 구하고 부피를 구하는 부피를 구하는 건 그림을 이렇게 실제로 3차원 2차원 그래프를 그리고 그걸 회전시켜서 이 오브젝트를 구한 다음에 이거의 부피를 구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코드를 이용해서 한다면 면적을 구하고 부피를 구하는 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. 그 다음 도함수가 인볼브된 방정식 그걸 미분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 미분방정식을 코딩으로 이해하는 이렇게 도함수가 인볼브된 이런 방정식들을 이렇게 풀어서 그래서 그 미분방정식이 의미하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해가 를 구해서 이 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분방정식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그 다음 미적분학의 공식 표 이런 것에 대해서 입실런 데이터프루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. 다양한 내용들이 입되는 것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.